영취체험담 영취체험담 혜영님 사연 하나 더 읽고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혜영님 사연이에요. 사랑하는 애로마 혜영아가입니다. 저는 통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열등이 아픈 아가입니다. 이 두려움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놀이기구 짐 라인 에치워크를 타면서 두려움과 수치로 탈진하면서도 동심의 세계에서 놀았습니다. 여러 번의 경험으로 점점 눈빛이 달라지고 나에 대한 사랑 불빛이 너무 아름다웠고 세상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낀 순간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고 감사했습니다. 한 번은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이 너무 올라와서 미움을 쏴버렸습니다. 그때 남편과 저의 살을 보게 되었고 내 안에 두려움이 제일 무섭고 빛보다 더 빠른 속도와 아주 큰 에너지 덩어리가 빠져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버림받은 마음이구나를 느끼는 순간 나의 고집 집착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과 내가 가해자고 피해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매일 집과 가게에 호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치유하고 있습니다. 창원 번개팅 때 관상을 봐주셨는데 조상님이 너무 가난한 삶을 사셔서 가난의 아픔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호소리, 갑분톡구, 해라, TV, 영화를 보면서 에너지가 차면 연단으로 풀어내게 하고 쑥사랑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난의 아픔이 치유됐군요. 호듣고. 논을 언니랑 나누게 되었는데 언니가 상속권을 포기하면서 아이들 잘 키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언니와 형부의 큰 사랑에 감동하며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언니와 형부의 감사함을 전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죠. 언니가 이렇게 할 때 돈 받은 게 아니야.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게 축복인 거예요. 이 사랑으로 채워지면 우리도 이제 가난의 아픔은 마음의 가난이 치유돼야 돈도 들어오는 건데 이 부부가 마음으로 가난했거든. 사랑 못 받은. 그런데 사랑이 채워졌네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들어올 거야. 아이고 우리 아기 잘했네요. 아주버님께서 차를 주셨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의 큰 사랑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12월부터 장애인 활동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소통하겠습니다. 아빠가 고2 때 돌아가셨는데 꿈에서 천도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편해지고 좋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영채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무거운 책임의 짐을 영채에게 맡깁니다. 해로 엄마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구 잘했네 우리 아기 축하해요. 안녕하십니까